오랜지 네, 절과 함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캐릭터는 배워보고 있는 캐릭터는 카즈아인데요 저번주에 제가 브루스를 거의 마스터는커녕 기본적인 베이스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못 습득했죠. 못 습득했기 때문에 이번주는 세컨 캐릭터를 브루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부터 바로 들어가서 배제민 선수의 버스를 즐겨 타는 버스인데 제가 또 간말에 또 기다렸어요. 이날을 기다렸어요, 저는. 일주일마다 오는 버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오늘? 네. 흑형이 모는 버스라면 가능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맞서차 들어오면 제가 쳐맞고 무릎선수가 강제 퇴근을 당해서 쳐맞고 시작하거든요. 그 상태를 이겨야 돼요. 반피로? 핸디캡이 엄청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불리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1부가 약간 진지한 분위기라면 2부는 좀... 1부는 제가 평상시처럼 그냥 연기했어야 하는데 못한 척. 1부 때 너무 본 실력이 나와서 아... 실력을 숨기지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나와요, 저도 모르게. 자, 검색해서 이거죠? 페어플레이 고르고요. 제가 케이터 고른 각자 하나씩? 오늘 카즈아 아시는 거죠? 저는 카즈아를 골라야 되나요? 카즈아를 골라야 되나요? 그리고... 아... 참고로 말씀... 이걸로 갑니다, 저는. 가세요. 아이고. 자기 키를 모르는 건가요, 지금? 스틱을? 네. 그걸로 안 가신 거죠, 지금? 아니요. 갔어요. 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카즈아, 브루스 전부 그리고... 트루테킹관. 네. 대리 되나요? 무슨 대리? 대리 랜같이? 대신 찍어주는 거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라이엇에서는 LOL에서는 막혔지만 철코에서는 사실 그런 거가 없죠. 제지가 없죠. 얼마예요, 트루테킹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귓속말로. 네. 따로. 어디, 농협스세요? 저는 제1은행. 네, 알겠습니다. 제1은행이 제1이죠. 자, 걸렸어요. 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즈아의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42% 네, 42% 오늘 이거 50% 만들어 주시나요? 아마 인드라 님 그러니까 승객이 버스만 잘 타면 가능한데요. 전 탔어요, 지금. 안전벨트가 없어요, 근데. 이 버스에. 아, 이게 얘 구형이라서 네네네. 몇몇 자장만 있어요, 지금. 아, 이분 또 만났어. 아, 걸렸어. 아, 이 분이 진짜 스나이핑은 진짜 잘해. 저격수, 저격수. 그리고 제가 매번 만나는 거 같아요? 제가 따로 프레티스 방송을 했었거든요, 원래. 네네. 그때도 만났어요. 아. 근데 승도 없이 졌어요, 3라운드 다. 한 번,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겼어. 이 분 이겼어. 아, 이겨야지. 야, 이 분 뭐. 계급 다 맞춰놓은 거 같아. 아, 근데 소리가 안 나네. 왔어, 왔어, 왔어. 아, 또 뭘.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아. 반대로 했어요. 진이라 헷갈렸어. 진짜. 머리가, 머리가 벌써 포맷된 건가요? 바깥어. 아. 잠깐, 이거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또 또.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또. 또 이렇게 바꿔주네. 아, 이어폰이 빠져있었네요. 이 분 근데 뭐. 에이. 로리사, 아리사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에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어, 이거, 이거. 바꿔줄 알았지? 아, 왜. 아, 왜, 왜. 아, 때려야죠, 이거. 야. 어. 녹는다, 녹.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다음 경기가 있어요. 녹았다. 저 초퐁초퐁한 선언에 패스할 거예요. 알겠어요. 초투하고. 컵기 떴어요. 맞았죠? 안 돼의! 아아. 와, 뭐해. 어, 후 Bro С., shocked what about, 오inken,cik, czyt, Pay attention, 막았다. 야, 이 분 뭐. 자아. 선생님. 아, 언제, 언제, 웬à. 안 돼. 어떡해. 나 진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야, 이 분 승률가 90%네. 떨궈 줘야 되는 거지. 떨궈 줘야돼요? 네. 어떻게? 그런거 하면 안되는데 바퀼게요 바퀼게요 바꿔야돼 방송 보고있단 말이예요 3초 3초 몰라 잡으면 온라인은 잡는거지 선생님 먼저 시작하세요 다음판부터 이기면 나이스 그냥 잡아버려 아 좋아 좋다 강애벗기 어디서 로봇 까주고 지금 리런처 좋구요 카운터 카운터 선생님 기억해주세요 아 손님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인드라님 옆에서 숨 마시면 되는데 진짜 딴거 안하고 숨 마시면 된다니까요 아 안돼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아 나 못이겼어 이 사람 떴어요 끝내주세요 끝내요 예스 베이베 뉴잉맨 날라시기 한번 해주고 더블오프 한번 왔어 거의다 우선 안받을게요 안돼 망했다 망했다 태그 못눌렀어요 다 왔는데 뿅망치 약간 어디있죠 아 참나 저 사람이 아니 저분이 방글 쓴 상타기술이 태그을 계속 잡아요 태그 두 번 늘었거든요 아니 이분이 매주 수요일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 주에 보람이래요 이게 우리 저격해서 이해는 게 근데 한 번 밟아주셨잖아요 한 20번 밟아줘야지 한 번 밟힌 게 개운해지는 건가요? 또 만날 수가 있어야죠 이게 뭐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나 이게 저 지금 약간 저도 자존심 좀 살겠어요 저도 왠만해서 저도 철권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왠만해서 저 손을 자존심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스케치 났어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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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아니네 이분 네? 이 분 아닌 것 같아요 그 핑이나 이런 게 달라요? BJ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쉽지 아 아 아 그 뿅망치가 준비됐는데 이건 뭐? 그 이 간의 기별이나 올까요 이게? 이걸로 때리면 돼요 어 똑같은 캐릭 똑같은 캐릭 어? 사람은 다른데 아이 그럼 너무 비교체험인데 이거 이야 강듬시야? 대리만족 해야겠네 그냥 같은 캐릭 그냥 그사람 생각하고 할래요 네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제가 그사람 생각하고 선생님 먼저 나왔네 네 일단 뭐 솔프를 가볼게요 이야 솔프를 가볼게요 아 기가 막히다 원래 뭐 버스 운전은 기사가 하는 거니까 승객은 안 하고 이야 들케 좋다 야 안 바꾸고 안 바꾸고 한 번 더 때리고 들어가 콧볼을 아 레이지 안 날리라고 레이지 안 날리라고 콧볼 안 날리라고 야 이 전략장이 그냥 알리사가 때리고 들어갔으면 됐잖아 야 이 자기도 모르고 눌렀나봐 머리 쓰이는 분이 네 선생님 질 선생님 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진 않아요 태그 일부러 안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 네 태그 자존위상에서 오씨 자존위상에서 바꾸셨나요? 자존위상에서 자존위상에서 승리를 택했어요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꾸어 어떻게 하지 왼잡으로 태그 하려는 거 왼잡만 부시는 분인가? 아니죠 자기가 기술을 뭐 누른 거 같아 제 생각에 그 타이밍에 왔어 왔어 제가 알려드렸죠? 중단계에서 앞으로 왼발 에이 아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멀리 있는데 쓰면 어떻게 해 설마 아 죽진 않겠네 바깥 싸우니 잡... 잡아요 그냥 원 투 로 원 투 로 에이 에이 아니 선생님이랑 싸움말 그 섞지 마세요 선생님 손을 이 봅니다 제가 알아봐 아이고 솔폰 한번 하시면 에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네 솔폰 한번 하세요 에이 선생님 손 섞으면 더러워져요 한번 맡겨봅니다 제가 알아서 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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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전에 진작이 왜 안 바꿔 아까 아 아 이분 원래 안 바꿔 패기로 게임 하시는 분 선생님 아 왜 안 바꿔 혼자 못해요 레이지라 무서워 레이지라 무서워 레이지라 무서워 레이지라 무서워 카운터 아 잡기 열대도 안되는거 같아요 잡... 잡기만 잡기정도 피었거든요 그렇죠 로우케어 한발 끝났어요 이게 바로 흑형이네 다리가 강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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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날쳐 알려줘야지 미리 뭐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질 않아 어 어 뭐야 기잡았잖아요 제가 타이밍 좋게 해갖고 지금 좀 꿀이었어요 지금 좀 꿀이었어요 아 타이밍 기가 막혔나요 네 아 이럴처 좋고 공중잡기 한건가요 좀 착하겠네요 아 일부러 좀 아까 그 분 때문에 약간 좀 제가 마인드가 나빠졌어요 우와 약간 농락하고 싶어요 야아 잡기 좋다 농락하고 싶어요 아 잡기 좋은데요 아 볼수가 잡기 이분도 잡기 좋은데요 볼수가 잡기가 좋죠 아 로하이로 건졌어요 끝낼 수 있었는데 안 바꿔줬어요 선생님이 우와 이게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와 저게 들어가요? 끝낼 수 있는거 한번 해줄게요 인드라니임 끝났어요 네 인드라니임 끝났어요 제가 오른발 눌렀어요 와 저게 들어가요? 툭툭툭툭하고 3타가? 저게 네 와아 근데 저게 들어가라고 말을 했는데 네 저걸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그냥 툭툭 신삼단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대각선 신삼단 말고 그전에 두번 치신거잖아 아 앞으로 치신거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한거에요? 앞으로 왼발 레전 하아 무릅선 이게 이런게 있구나 기가 막힌데요 선생님 우리 로하이나 연습해볼까요? 혹시 안나가는데 맞죠 혹시 안나가도 맞아요? 아 로하이는 아 제가 보니까 제가 나락을 황신했으니까 선생님이 그 타점이 너무 낮아요 흑분지 쓸 때 나락을 쓸 때 황신을 쓰면 아예 안될거 같아요 그럼 대시해서도 쓰세요 네 왜 대시했어야 되는데 계속 황신을 쓰지? 아이고 좀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될까요? 초초로 대거하실거죠? 네 초초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연습하셨던거 있잖아요 109짜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죠 네네 좋아요 실전에서 가죠 이거를 실전에서 보여줘야돼 우리의 호흡 딥키싱 개인적으로 BJ 스나이퍼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분 내장까지 털어버리게 아 지금 우리가 노리는거 말고 안할수도 있어 와 이거 뭐죠? 와 이건 또 승률 0% 야 이거 와 이거 뭐죠? 이거 거의 진기명기인데요 700패 실제로 와 이거 뭐죠 실제로 LOL이나 뭐 워3 스타 이런데서도 패작 아이디로 있어요 그러면 네 0승 4, 1000패 와 이건 1000번인데 진짜 와 이거 뭐죠? 어떻게 1승은 안겨주죠 1승은 안겨주죠 어떻게 해야 빨리 우리 할복 아 뭐 유심이 친구라서 할복했어야 돼 아 1승은 안겨줬어야 돼 뭐 이분 오 지금 움직이면 쩌는데 쩌는거에요? 어? 안 때릴거야 안 때릴거야 그냥 이젠 잡혀요 무게할거야 한 번 봐 한 번 봐줄거야 1승 챙겨줄까 한 번 헬스 주자 우리 악마잖아 우리 마음속에 악마 살잖아 네 1승 주자 우리 악마 살잖아 우리 공격할 마음도 없는 아 없어 없어 우리 공격할 마음도 없는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움직임 저거 700패하는 저거 3달 걸려 3달 3달 걸렸는데 수포로 돌아가는거야 이건 때려줄게 안돼 이 정도 이 정도 우리 공격도 안하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이 분 지금 일본 싸움이잖아요 네 빌어왔는데 한국말를 몰라 빌어보세요 아 미치겠네 빌어먹을 레버나스 한국 온다 한국 온다 이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80초 라운드 3개가 끝나기 전에 오셔야 돼요 대사관에 전화한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대박이야 여기 번호 알수도 있어 진짜 이거 이 사람한테 되게 좀 민감한건데 때리기 놔둬요 왜 자꾸 흘려요 이 사람한테 되게 민감한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되게 민감한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지기 싫을텐데 여기서부터 빌리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하나씩 서로 저분이 이기는거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네 서로 안 때리고 반면 라운드가 같이 하나씩 올라가는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승자승이 이기는걸로 알아요 어떻게 끝내요 그냥 한번 봐줄까? 봐줘 봐줘 진짜 1승 주고 싶네요 진짜 1승이 주란 얘기에요? 네 그거는 봐주는게 아닌데 이 사람한테 왜줘? 이번엔 설마 0... 0% 노린 1불 0% 만들려가는거에요 0% 노린 왠지 방해하고 싶어요 1승 주고 남 델대는 꿈을 못보겠다 네 혹시 사촌중에 땅 산사람이 있나요? 그건 안돼 오! 피 줬어 오 잠깐만 피를 줬어 대박이다 피를 줬어 피치는데 피치는데 매번 밀어도 안 때려 이거 받아 받아 그냥 우리 이겨야할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안 미안하네요 근데 약간 마음속에 악마가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1승 주고 싶어요 진짜 죽여요? 네 이 사람은 이거 3달동안 한건데? 1승이 너무 주고 싶어 어떡하지? 나중에 할복하는거 아니에요? 자기인가? 아니 그니까 게임 안에서 하면 다행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질 수 있었네 요시비치 할복도 있고 도는 것도 있고 애초에 질 수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감이 나게 1승을 주다니 이 사람 지금 지금도 질 수 있겠네 아무 때나? 근데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보세요 내가 안 때리면 결국에 이 사람이 나보다 피가 적 많다고 해도 얘가 그냥 할복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왜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때린거에요 아니 그니까 만약에 내가 안 때린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냥 할복하면 그만이잖아요 할복 안 할거 같은데 만약에 안 때린다고 해도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 안 질거에요 분명히 아 한 번 30초 남았으니까 왜왜왜왜 이거 2번은 우선 버리고 다음 라운드 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피를 빼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그냥 피를 뺄거 같은데 자기가 우리가 농각 다운거 같은데 아냐 아냐 우린 자살이 없잖아요 성재기한테 배울걸 그랬나? 아니면 다음에 체육관계로 녹화를 여기 나이스캠TV에서 말고 한강에서 하죠 한강에서? 네 카메라 딱 대동시켜놓고 질면 빠지는 걸로 아 이거 오래 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지고 다음판으로 그냥 아 이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피를 빼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때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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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안다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거 같아 할 줄 안 아무 때 아무 때 피 빼도 그만이야 뭐 이 사람은 아니 아니 지금 이럴 거면 진작에 이겼죠 그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할복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할복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이기려고 하겠는데 이상 안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제발 이겨줘 좀 아 아 아 피죽하겠어 씨 뭐 이런 사람이라 있지 일본이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야 저 사람 실제로 뭐 진짜 아 제발 죽여줘 실수로 실수로 죽여줘 실수로 아 이게 안 돼 애초에 안 되는 우리 설계 당한 거 같아 약간 막판에 한번 걸어보죠 그냥 때리지 말고 어차피 자기가 핏핏 거 아니에요 아 설계 당했어 이거 내가 볼 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애초에 요시미치를 고른 것부터가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게임의 패배 대부분의 요시미치가 섞여있잖아요 650조 이거는 지기 위해서거든 이야 게임을 치려고 하는구나 저 저 저 바꿔주세요 아 죽여주세요 그냥 때려야 되고 그냥 애초에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졌어요 시간 낭비했어 이거 우리가 진 거예요 아 근데 더 시간을 끌어요 더 시간을 끌어요 아 목 낭비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 졌어요 우리 졌어요 목을 꺾어야지 졌어요 우리 목을 꺾어야지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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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겨도 찝찝하니 기분 애초에 5라운드까지 질질 끌리다 질 운명했어요 저희는 애초에 이게 운명은 다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대박 요시미치를 보고 빨리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 낭비했어 하긴 저 사람이 저 우리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을 안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700몇패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누군가는 저 사람한테 져 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겼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진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진짜 저런 분이 있었구나 지려고 게임하라니 109 109 109 기원초풍이면 30일 30일 30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140일 와 진짜 대박이다 약간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졌어요 설계 당했어요 이겼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설계 당했어요 설계 근데 피도 주고 아 뭔가 농락당한 게 어? 인드라 스나이퍼 저번 방송에서도 했었거든요 이게 뭐죠? 제 프렉티스 방송 때 인드라 스나이퍼 잘해요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그때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BJ 스나이퍼 세커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또 BJ 스나이퍼 아닌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게 적이 아니죠? 아니 적 아니에요 이게 적이 아니죠 왜 이렇게 인드라님을 저격하려는 분들 맞죠? 제.. 이게 재밌죠 방송이니까 아 로아이 아 또 할 줄 아시는 분이네 할 줄 아니니까 승리해줘야겠죠 아 아 봐줄 수 없어요 보여줘 봐줄 수 없어요 아 지저버려 아 가만 어딜 지금 아이씨 저격할 게 따로지 아이씨 공찬가 갑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시원시원하다 로우킥 미들킥 갑니다 아이씨 공찬가 날아라 날아라 오 로아이로 건지네 아 울리상이 좋네 저격 좀 더 연습하시고 와야겠듯 오우 아우야 아 벽 콤보 아 빨리 했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 아 빨리 해야 돼요? 사실 벽 콤보는 프레시스에서 여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또 불안한데 불안한데 또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아아 아 삼차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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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기대를 접 오 아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제 상대가 아니에요 야 제대로해서 지금 피가 반 넘게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제 상대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롤 할 때 철구 하신 분들 아니에요 철구 쉴 수 없이 한 거야 이거 이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 야 야 나이스 야 패턴 좋다 아 딜캐 좋다 다 좋죠 그냥 리런처 가드 좋다 따라올라 아 중단 가드 좋다 어 어 이거 지면 불안한데 바꿔주세요 바꿀게요 어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질 것 같아요 뭐 기대는 안합니다 아 타카 응 역시 음 바꿔주세요 그냥 아이씨 이거 지면 어떻게 이그죠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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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할게요 나 이거지 마세요 네 말 안 걸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두 번 과연 몇 번까지 오 아 뭐야 신삼다 써야 돼 그냥 아 어 류겐 끝났어요 선생님 끝났어요 야 빠졌어 빠졌어 아니 아니 나 오르겐 때리려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기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날 이길 필요없어 아이디는 인드랍 스나이퍼인데 사실 무릅스나이퍼야 아 오르겐 맞기 싫었다고 나는 사실 무릅스나이퍼야 아 일부러 오르겐 맞출려고 다음 아이디 철권하기로 스나이퍼겠지 아 아 이길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저도 저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떡하네 이거 아 만약에 누가 맞았죠 그냥 인드랍이 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안 때렸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농락 당해야 됩니다 아 농락 아니에요 농락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 저격수들이 네 저를 이렇게 좀 자극시키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무릅선수처럼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자존심이 쎄야 돼요 지금 무릅선수 자존심이 찌그러진 거 보세요 망가진 거 보세요 길바닥에 있는 캔처럼 아 그런 컴보가 되지도 않은데 아 얘는 초풍 세면 안 돼요? 되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거죠 아 초풍 짧게 됐죠 초풍 이거 하고 네네 아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스킬이 좋으면 뭐합니까? 에이 선생님 약간 지금 약간 약간 눈빛이 약간 저를 벌레 보듯이 보고 있는데 지금 언뜻에 약간 지금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뭐예요? 저는 바퀴벌레 알겠습니다 아 인드라님이 바퀴벌레를 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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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에이 아니야 또 걸려라 또 걸려라 제대로 하게 또 걸려라 아이 뭐하는 거야 한번 이기면 안 온다니까 이미 저격 끝나는 거예요 아이 아이유 은혁권에 아이고 아니죠 아이유 아닌데 팀 아이유 아니에요? 얼티메이트 스칼? 아 팀 아이유? 아우 의상 좋은데요? 여름을 딱 어울리는 의상 해변가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제가 해야 돼요 사실 게임 자체를 갓 배운 갓 배운 캐릭터를 콤보가 뭐냐 신달 그게 뭐예요? 아 뭐예요? 아 신달이 뭐예요? 아 선생님 변형하지 말라고 콤보를 제가 당황해요 변형하면 아니 요새 줄이는 말 모르시나요? 아니 변형하면 제가 당황해요 야아 선생님 저 그냥 무릎삼타요 아니 아이고 요새 말을 줄이면 헷갈리시나요? 무릎삼타 줄여서 무삼 이런 거 해도 안 되시려나? 야아 야아 다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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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아 저기 한번 살려주세요 야아 짠다 오케이 아이 좋아 아이 시원시원하게 미들키 야아